나는 래퍼 귀에 마시멜로인 줄 알았어요. 사람이 너무 말랑말랑하고. 벽에 막 발로 차고. 도로 위로 뛰어들 생각까지 하고. 담배 피다가 담배를. 오빠 분노소장에 있어. 10도 없고 40도 없고 그냥 100으로 확 화가. 전화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. 그게 이제 잠자는 시간. 48시간을 자요. 48시간이요? 이랑 이제 대상이 아예 다 멈춰가지고 아예 장기가 셔벌인 거예요. 사람은요 잘 못 느껴요.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편이죠. 맨날 절 너무 좋아한대요. 근데.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.